오늘은 6시가 안됐고, 오늘 처음으로 6시 전에 출발을 했어요. 보통 7시 전에 출발했는데, 오늘은 로브로녀에서 나이라까지 30km 정도를 가는데, 나이라의 숙소를 예약을 하나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예약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숙소가 없으면, 5km 정도를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같은데? 새벽인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도시 안에서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구글맵 보고, 도시를 나가고 있어요. 이 도시를 벗어났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것 같아. 도시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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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언덕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 시작인가봐요.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에서 커피 마시고 갈 수 있겠다. 지금은 8시이고, 저기는 라베르테라는 마을이에요. 12키로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이 아빠는 이미 마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다리 위에도 아까 안 보였거든요. 지금 몇시지? 8시 44분. 출발한지 3시간 됐다. 그 아까 제가 먼저 왔는데도 아버지한테 따로 잡힐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좀 빨리 잡혔다. 아니 안 보이더라고. 어느 순간. 아니 아빠가. 아버지가? 어느 순간. 여기서 보내는 거야? 너무 웃긴다. 나는 아빠가 이미 마을에 들어가서 간 줄 알고. 난 여기 시험할 테니 갈 길 가시라. 아까도 그랬잖아. 여가 하면서 커피술부터 보자고. 근데 저도 아버지가 그래서. 빨리서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빨리서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마크가 바뀌었네? 여기 공동묘지 같고. 이제 다시. 이런 들판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떴어. 안녕. 안녕.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름이 많고. 해가 많지 않아요. 해가 많지 않아서. 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네요. 지금 바람도 조금씩 선선하게 불고 있어요. 오늘 가슴끈이. 집에서 가슴끈 끝에를 잘랐더니. 여기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끝에 있던 후크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못 쓰고 있었는데. 이걸 써야. 어깨 부담을 좀 많이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손수건도 묶어놨거든요. 여성분들은 좀 가슴 있으신 분들은. 압박이 되게 커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일반 가슴끈는. 어떤게 좋은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잡고 가르면. 가방끈 잡고 걷는 것보다. 조금 더 손가락이 아프지 않아요. 지금 벌써. 다음 마을이.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애. 왠지 저 마을인 것 같애. 우리가 갔다온 마을은. 저 끝에 보인다. 벌써 이만큼이나 왔어요. 여기가. 벤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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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서 콜로 한잔. 저기에서 콜로 한잔하고 가야겠어. 정말. 이번 까미노길에 패션 테러리스트는. 잡니다. 그러지ault. 우리 아 Ara인님. 오늘 세대 받았대. 다점. 다쌤. ode. 거의. 이천... 점점 잠을 잘 자는 것 같아. 이제 익숙해지나 봐. 다음 마을로 인지합니다. 한 10km 정도, 10km 좀 넘게 더 걸어야 되고 그래도 아직 12시가 안 됐어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비 오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고 다른 분들은 걱정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비 오기 전에 도착하게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긴 나무에 이런 허트 모양을 다 달아놨어요. 저기도 있고 그 날이 있잖아요. 배가 온다. 이 펜이의 날이 나와요. 이 펜이의 날이 나와요. 이 펜이의 날이 나와요. 등 뒤에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늘은 걷는게 그래서 힘들지 않아. 지윤이도 함께 있고. 저 끝에 또 마을이 보여요. 아마 다음 목적지? 너무 늦어서 또 혼자 걷고 있어. 아까는 왼쪽에 갔는데 저 앞쪽에도 마을이 보이네요. 저 마을인가? 우리가 항상 흔적이야. 필요없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생각한 여기야 너희들이 항상 많이 남아. 가슴속에 남아. 아, 나는 하늘에서 흔적이야. 우리를 흔적이야. 너무 좋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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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큰 성당이 있는데. 수리중인가봐요. 마을은 오래됐는데, 되게 큰 도시고 이.. 어..산런덕? 이거랑 연결돼있어. 이게 돌산이라 흙먼지가 많이 날리네요. 흠성은 필수. 마스크를 바꿔서 이제 해가 위에 떠서 엄청 떴습니다. 저기 끝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끝에. 보이나? 드디어 마을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지현이 4집 듣고 있어요. 혼자 오면서 춤 한번 췄더니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어. 오늘 저녁에는 숙소에서 고기 구워 먹고 라면먹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35키로? 처음 달성한 날이에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여기도 생기려고 한다. 큰일은 여기도 생기려고 한다. 진짜 마지막 저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